도시후보 청춘낚시대회 씨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파이! 히트! 나이스! 나이스, 윤호야! 윤호야! 천천히, 천천히! 세워! 낚시대 세워! 크다, 코! 크다, 코! 천천히! 천천히! 아, 불안하지 왜? 아, 저런 걸 하나 잡아야 되는데 와, 60을 잡으시네 천천히, 천천히! 세워! 낚시대 세워! 왔다! 야, 크다! 크다, 코! 잘한다, 잘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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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천천히! 줄어, 줄어! 야, 커! 어우, 좋아! 윤호 파이팅! 파이팅! 자, 후반전 제 첫 곡입니다! 네! 네, 앞으로 백화 선배님이랑 더 파이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파이팅! 윤호 파이팅! 윤호 파이팅! 윤호야, 빨리 와! 예! 야, 저게 40 몇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요 50도 안 돼 큰 거는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이 넘어가려면 한참 더 큰 걸 잡아야 돼 잘 볼게요, 선생님 자, 김호석 씨, 직접 지지해 주세요 지금 소강 상태일 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휴, 나이스! 강 잡았다 나도 좀 잡자! 파이팅! 파이팅! 오, 이거, 이거 그렇지! 히트! 크다, 크다! 오, 이거, 이거 좋아 오, 크다, 크다! 오, 까불어! 까불어! 오, 이거, 이거 좋아 오, 세다 오, 크다, 크다 오, 크다 아, 쥐씨 할 만하게 채! 아, 쥐씨 할 만하게 채! 채! 그렇지, 살살! 채! 그렇지, 살살! 그렇지,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오! 윤호, 윤호! 야, 윤호 지금 고기 잡았지? 윤호야! 어, 크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야, 빨라, 그냥 빨라 내가 볼 때 골이야, 골 골인가 보다 윤호야! 윤호야, 이거 코! 천천히 놀아, 윤호야, 천천히 윤호야! 윤호야! 조금 세워, 조금 세워 천천히, 천천히 자, 뜨면, 자, 자, 떠 이제, 떠 지금! 나이스 윤호, 떨치! 아, 예, 잠시만요 아, 좋습니다 윤호야! 윤호야! 예! 다 하고 와 예, 왔습니다 야, 벨도 크네 커, 커, 커 천천히 떠 박빙이다, 박빙 아유, 고맙다 예, 가자 땡큐, 땡큐 축하해, 윤호야 너도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자, 현재 완전 난타전입니다 윤호야 빨리 와 아, 예 윤호, 향후, 자, 승주 자, 현재 유희가 넘겼습니다 호떡집에 불 냈습니다 오, 가자 야 진짜요? 야, 호떡집에 불 맞아놉니다 반만 타고 있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불 홀라당 붙었어요 네가 육자 넘는 걸 하나 잡아 그러면 네 바로 1등으로 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 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자 왔어 민호 있죠 쟤는 입질을 너무 잘해 근데 나중에 욕먹지, 이제 그쵸, 그건 있죠, 선생님 이거요? 아, 쟤 또 잡았다 축하, 축하 나이스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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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저거 해야 돼 KCM 화면 타야 했습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요 김지엘이 갑자기 안 오네 그래, 하나 걸었었어야 돼 아, 나 하나만 더 걸자 오케이, 하나 걸었었어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올게 땡큐 고마워, 윤호야 감사합니다 윤호야, 고마워 진짜 잘 쓴다 한 마리 나와라, 한 마리 마지막이다 우리가 잡든 자 누가 잡든 한 마리 잡아라, 빨리 누구든 1분 1분 프로님 그만해요, 이제 왔다 멀었다 끝났다 떨어질 수도 있어 데뷔를 장식할 수 있어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장호들 향원, 향호야 아쉽다 잘하셨지 윤호 씨는 국방스키 중에 있어서 동료 전형 공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쉽다